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육아중권시장의 대형주들이 잇따라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2700선을 훨씬 넘어서리라 예상을 합니다. 2675.9, 2676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위주로 5000억원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입니다. 또 2차전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2차전지 위주로 계속 매수를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4종목이 1, 2, 3, 4등이에요. 시가총액으로. 그런데 1, 2, 3, 4등이 그대로 다들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오늘 하루에 8.46%나 올라서 10만 9천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깐 하이닉스 사고 제어도 수입을 좀 보고 기억을 하는 것이 숫자가 기억이 하기 좋아요. 6만 6천 6백원, 6, 6, 6, 6만 6천 6백원에 제가 수익을 좀 보고 얼마 전에도 매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이닉스는 안 보고 지속적으로 다른 기술주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얼마 전에 일본의 손정희 회장, 앞으로 몇 달 내에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면서 자산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다시 투자에 나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CNN 방송이 어제 손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스웨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회사 신치라는 그 회사의 지분을 10%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10% 지분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00억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금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지만 가죽이 있던 현금을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죠. 신치라는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기업의 메시지 및 화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올해에만 해도 신치라는 회사가 거의 300% 오를 정도로 유럽 증시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올해 이미 950억 달러 약 100조 이상의 자산을 매각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투자태세로 돌아섰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알 수는 없죠. 약 1조 가까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백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손 회장 얘기로는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든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8,600억 정도의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은 주가는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실린 가족분들 수익 많이들 보고 계시죠? 아마 손해를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어제 산 분들도 2% 이상의 수익을 봤으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몇 달 전부터 또 제가 유튜브 한 지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또 올 초부터 제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받겠지만 불과 보름 한 달 전에 들어오신 분들 새로이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으로 합류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족으로 합류하는 분들이 이런 단타, 단타매매, 이런 욕심을 부리고 주식시장을 잘못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언젠가는 또 떨어집니다. 몇 달 전에 10% 정도 떨어졌었죠? 그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그 정도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위기로 인하면 30% 이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30%, 40%가 떨어진다고 놀라서 그것을 쌍값에 매도해버리면 정말 아까운 주식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숫자로만 떨어진 것이지 그것을 아깝게 왜 매도를 합니까? 매도를 하면 그 마이너스 금액이 확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으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10년 후 아니면 내 노후에 그때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한 주, 열 주, 20주 판매를 매도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단순히 경제 위기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매도를 하는 것은 우리 가족분들 취지에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경제 위기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그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 수익을 보는 승리자가 됩니다. 또 간단하게 보면 올 봄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만큼 올라왔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 다 해보세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경제 위기가 와서 떨어졌다가는 다 올라왔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회복이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 때마다 떨어졌다가 회복이 된 후에 전 고점을 뚫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 S&P500,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위기 때마다 떨어졌다가는 전 고점을 뚫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지만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최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제도 올랐죠? 또 어제 올랐다고 오늘 오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주가에 오르내리는 것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를 보시고 주식이 얼마이든 간에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큰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식의 맛을 알고 난 다음에 자꾸 견눈질하고 다른 데를 보면서 또 나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꾸 단타에 매달려서 눈앞에 이익을 쫓아갈까봐 그게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는 더 큰 염려가 되는 것은 언젠가는 위기가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30% 이상씩 떨어지는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무서워서 매도를 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매도하나 하면 집이 없는 분들 집 살 때 또 노후에 생활비를 쓸 때 그때입니다. 또 살아나가다 보면 자녀 결혼을 한다든지 크게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때 외에는 매도를 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모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가 와서 떨어지죠? 그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절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주가들이 떨어져서 숫자로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아니에요. 안 팔면 내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달 주식을 매사하듯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나중에 그것이 큰 수익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